예야,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? 이 소극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안 됐지만 나가줄 수 있겠니? 예야 아이고이고, 인사가 늦어서 미안해요 나는 여기 이 소커스 소극장 단장 크레이지 매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오,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 자, 이제 우린 서로의 이름을 밝혔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소커스 소극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아이고, 이런 말을 들어 아, 왜 그래, 짱구건 여기는 인형 소극장이라서 산 사람이 아니고 다 인형이야, 내가 만든 거라고 뭘 모르는 건 요즘 인형은 눈물로 흘리는 것 같지만 보통이야 으응